원래는 모델을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국무용을 시작하셨나요? 저는 모델라인 46기 수련을 하면서 정식 기수가 있으신? 네, 기수가 있습니다 정통파시군요 그래서 근데 꼭 이 길만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기를 찾던 중 저희 친누나가 한국무용을 하고 계셔서 이건 진짜 그때 당시에는 되게 독특한 특기였거든요 남자가 한국무용 하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시고 그래서 연습실에서 춤을 추는데 아, 이게 내 길이구나 이 말없이 운변적인 이 부분이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